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5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동양에서 만들어진 말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의 democracy를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 잘못됐습니다 민주 제도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주의 주의를 좋아합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우상순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지고 흉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 제도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대결이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라는 게 사고방식을 지배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주 제도라고 한번 말을 바꿔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격렬한 어떤 논쟁이 좀 수그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남에게 요구하기는 좋은데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실제 정치를 할 때는 민주주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김명삼, 김대중 두 사람도 자신들이 실천할 때는 민주주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주사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자유입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신성불가침적으로 여깁니다 다만 만원극장에서 불이야 라고 소리질러가지고 발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언론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주는 그런 언론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행태를 요사이 한두 달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언론자유를 지키지 않습니다 즉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양두구육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또는 신군부라든지 이런 말을 했다고 또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양두구육은 고사성어고 계곡이는 그게 욕이 아니고 독재자도 욕이 아닌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했다 그래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언론자유가 있어야 민주주의 정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 권은희 의원을 아마 징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모양인데 이분은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수완박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맞지 않으니까 징계하겠다 이거는 북한 노동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니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집합해가지고 격렬한 토론 끝에 공식적인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당이 하는 일인데 당이 정한 정책과 위배된다 해가지고 다른 당으로 가라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큰 사단이 나는 경우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 말기에 있었던 김명삼 야당 총재 제명사건입니다 그때 1979년에 김명삼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탄압을 하니까 미국이 좀 더 개입을 해가지고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권 여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대주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야당이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대주의적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비판을 하면 되는 거지 쫓아내겠다고 해가지고 기어코 국회에서 제명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바로 부산 마산 사람들을 격분해 시켜가지고 부마 사태가 나고 그게 결국 11.16 사건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대격변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거하고 너무나 판박입니다 또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지금 징계 내지 구속을 시킨 경우가 한 건 더 있네요 1986년 10월쯤 될 겁니다 가을에 당시 신민당의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유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공투사입니다 그런데 유승환 씨가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했느냐 하면 서울올림픽에 저 공산권 사람들도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데 반공이 국시라고 하면 되겠느냐 통일이 국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구속되었어요 그러나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반공이 국시가 아니다 하는 걸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징계 1년 나중에 이게 아마 공소 취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무죄로 판정이 났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2022년에 살고 있는데 1986년 또는 1979년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준석과 이준석 편을 들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단합을 해치고 있다든지 일사분란되어야 할 여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독재적 발상이죠 정당의 속성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정치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혼란이 오고 있는데 우습게 삼아서 하나 아주 절묘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이란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이준석 대표를 많이 변호하는데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웅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이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썼다고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 사상 비유법을 써서 당대표가 날아가는 초유의 사태를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저 사람들 앞에서는 말조심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아마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는 말조심해야 한다 촌철살인이라고 하면 살인죄로 구속하자고 할 사람들이다 이준석에게 독재자라고 하는 건 괜찮고 이준석이 신분부라고 하면 징계감이라는 게 바람직한가 결국 이준석의 원죄는 사가지 없다 이건데 이 대표가 국민 앞에 사가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이 대표가 선거에 별도움 안 됐다고 말한 사람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자기 지역에 좀 와달라고 이 대표에게 액을 복걸했다 그런 게 바로 양두구육이다 촌철살인이라고 했다가는 국민의힘 안에서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입니다 이영희란 분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윤리위원회가 이거 인민재판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들을 계곡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에 빚댐 발언을 두고 징계해야 한다는 결의를 의원총회에서 하니까 중앙윤리위원회가 금방 나와가지고 입장문을 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계곡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은행에 대해 강력히 극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는 지난달 27일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윤리위원회가 독자적 반대를 해야지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갑니까 양두구육, 신군부, 계곡의 발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논평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좋다 징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말한 사람 윤석열 그걸 노출시킨 사람 권성동 1번, 2번 징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징계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할 말이 있습니까? 제발 이런 촌스러운 질 하지 말고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 자유가 뭔지 그리고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발 헌법 10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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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